각 시군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열람과 의견을 접수합니다.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나 각 시군 세무과에 방문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고,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. 접수된 의견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,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6일에 결정 공시됩니다. 주택 가격은 재산세, 취득세,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.